아슬아슬 두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 꼬마아이 이거 심심한데 거스도 멤버라 있으면 좋을 낀데 뭐 멤버도 없고 쓸쓸한 인생 공수래 공수거라 꼬마아이 혼자 운세특이나 뭐 해볼까 좋은 일이 좀 생겨야 될 건데 뭐 흙살이 껍데기만 다 있네 제대로 붙어보는 게 없어 고마이 화투장도 날 무시하는 거고 에이 못하겠다 자각도 뭐고 야 야 나 그만 좀 지저라 이 개 껴 껴 껴 껴 전화한다 아 오빠 나야 뭐 이제 전화한 거니 아 오빠 뭐하고 있었길래 상태가 그래 아 놈아 좀 분노의 절규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연님이 저 막 화투장 저 막 화투장 뭐 이거 조금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아휴 오빠 혼자서 아휴 뭐 운세특기 좀 해봤는데 아휴 뭐 영 아니다 예 마 심심한데 저랑 맞고 한 판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왜 이래 아 나 보기보다 그 뭐냐 좀 영적인 사람이야 영 영 적 아 저기 뭐야 그 저기 그그 도사들이랑 차 마시면서 어 차 마시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아 얘기하면서 고스톱 치는 거지 아휴 아이고 말도 마 아 도사들이 눈 감고 쳐도 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뭐 고스톱 도사도 있다 막 이런 생각하는데 막 그 도사가 아니라 타짜 아닙니까 아휴 아휴 오빠 그나저나 검수 완박이라고 알아 혹시 아 완박이 아 그 야 완박아 그만 지저라 끼어 아 제가 막 소개를 안 했던가요 막 자 이름이 자 이름이 완박입니다 예 완박아 조용해라 자 자 저거나 물어봐라 마 다시 아휴 참 아 그게 아니라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아 요즘 시끌시끌하다니까 아 아 막 그 완박이 어허 마 저도 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아휴 그런데 마 그게 다 마 그 고마 검사들 양반들이 막 저질러 놓은 업보다 마 인과 응보다 뭐fr 뭐 이런 그런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색즉 세공 공즉 시색 파생 즉사 즉생 파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 무슨 소리 어디까지 가노 야 왕박아 왜 안오나 왕박아 오늘 이 오빠 왜 이렇게 어려운 말 많이 써 그래도 이거 좀 아예 좀 너무 밀어붙이듯이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왼손으로 붙이고 오른손으로 붙이고 이 오빠 또 뭐래 못 먹어도 고 고 하는 식으로 이래 세게만 밀어붙이다가 붙이다가 고박을 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휴 고박 아이 오빠 그거 내가 당해보니까 정신 못차리겠더라 아이 나 간다 오빠 아 어딜 갑니까 내 운세띠기라도 내가 해줄 참인데 아따마 마치 할 말만 끊고 맨날 갚은다